어?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? 아, 오늘 만난 친구들이 다 우울 모드였어? 왜? 한 명은 남친이랑 헤어져서 울고 한 명은 이유도 없이 계속 한숨 쉬고 또 한 명은 계속 신세 한탄만 하다가 갔어 아우야, 말만 들어도 힘 빠진다 네가 그래가지고 우울 모드에 전염됐구나? 넌 어땠어? 너도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? 있었어? 뭔데? 사장님이 알바 시급을 올려주셨어? 야, 뭐야? 완전 좋네 야, 그리고 또 다이어트 목표 달성했어? 뭐야, 너 대박 좋은 일 엄청 많네 아, 근데 친구들한테 시달리느냐 까먹었어 아유 야, 근데 그거는 네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만 생각해 분위기에 휩쓸리면 너만 괜히 힘들잖아 친구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만 생각해 시급도 생각하고 살 빠진 것도 생각하고 알겠지? 야, 그리고 오늘 좋은 일 생긴 거 다 엄청 축하한다 끝이 보이질 않아 길고 허전한 길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곁에 있을게 꼭 막힌 하루 끝에서 널 기다릴게 너의 발걸음에 맞춰 그 언젠가 가파른 언덕을 지나 향기로운 바람을 맞이할 거야 때론 거짓말 같은 아픔을 겪곤 하지만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유난히 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필 거야 흐려지는 상처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얘기를 나누기 더 너를 끝에서 더 너를 끝에서 흐려지는 상처만 있다면 내 힘 나눠줄 텐데 낯설고 바쁜 날에도 밥 거르지만 제일 맛있는 거 먹어 네 아프지 마 쉬었다 가도 괜찮아 아프지 못할 고민에 잠 못 들잖아 아프지 마